정부가 DMZ를 걸을 수 있는 평화둘레길 사업을 철원과 고성, 경기도 파주에서 추진합니다. 평화둘레길 코스는 3곳으로 동쪽은 고성에서 시작해 금강산이 보이는 관측소 7175P까지, 철원은 백마고지를 지나 6.25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까지 연결합니다. 철책으로 가로막혔던 DMZ를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민간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평화둘레길은 4.27 정상회담 1주년 무렵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